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탈출시켜준다고 약속했어.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내 빚 갚아줬다고 나 약속받았어.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돼.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양심에 비추어서는 다 아실 거예요. 분명히 속에 찜찜하실 게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천국 간다는 그 헛것에 취해서 잠시 잊고 있는 거죠. 양심에서 오는 신호를 안 듣고 있어요. 그 순간에도 울리고 있을 거예요. 이건 좀 아닌 것 같다. 아버지가 막 기도하다가 은총을 내려줘서 와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이런 걸 표현하시는구나 하다가 딱 또 사람이 목에 힘 들어갑니다. 너네들은 아버지가 나만큼 사랑 안 하나 봐? 이렇게 하면서 쓱 내가 제일 사랑받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게 양심의 힘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. 거기서 사람들은요. 빠져버려요. 취해요. 한참 취해서 정신 차리려면 한참 안 좋은 소리 나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그것도 정신 못 차리면 멀리 가고요. 매 순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순간순간 변해요. 이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. 묵은 상황에 집착하고 계시면 안 돼요. 어제는 이렇게 하니까 통했는데 이런 거 안 돼요. 어제는 양심적으로 했더라도요. 그 기억으로 오늘 하고 계시면 그건 기억으로 하시는 거지. 지금 양심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덕은요. 그게 깨어있는 덕이 아니고 양심에서 나온 덕이 아닙니다. 그렇죠? 지금 내 양심에서는 자명하다 찜찜하다 신호를 아직 내 양심에서 보내는 신호를 내가 지금 읽지 않으면서 어제 좋았으니까 하고 하고 계시는 거는 지금 아니라니까요. 지금 이 순간 양심의 신호를 들으시고 그 양심의 신호에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느냐. 이거 이상의 인간의 길이 없습니다. 극락이니 뭐니 정토니 이런 건 다 이 이후에 생각하세요. 천국인이 하는 거. 일단 매 순간 매 순간 하늘의 뜻, 아버지 뜻, 불성의 뜻에, 진여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목표입니다.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삶의 길은 그런 겁니다. 그게 여러분의 목표여야 돼요. 이걸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목표. 그럼 그 순간 이건 수단이 됩니다. 아버지 뜻 따르는 게 수단이 돼요. 절대로 안 됩니다.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목표예요. 그러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어디 더 좋은 세계 갈 수도 있죠. 영이 맑아서 더 좋은 세계 갈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양심이요. 우주 중생 한 마리 어린 양을요. 우주 중생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. 그럼 오죽하니 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오셨겠습니까. 와서 혹독한 고문 당하고 혹독한 일 당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중생들이 더 구제된다면 나는 또 올 거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겠어요.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.